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만 좀 부탁드릴게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? 못 잤어요 진짜 귀엽네 잠도 못 자고 악몽이 시달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기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복숭이 있겠다 분위기 안 좋으면 어쩌나 남들이 다 하는 거 맞아요? 이거? 다 하죠 생겼네 대산대로 하자 어금니 지금 기대하시는 거에요 그래요? 그래 보이게 오셨다 아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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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서러운 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남의 집 상견례가 이렇게 긴장되냐 정말 계산 짠 어머니 어머니 지금 중이셨어요? 중이셨어요 중이셨어요 엄마들 상대는 내 때문이에요? 네 보통일 아닙니다 보통일 아닙니다 무슨 약을 드시는데? 진정제 진정제 진짜요? 아 이거 아 아 흠 아.. 하.. 얼굴이 너무 무거우시다 아빠 있네 상견례 하는 날이 올 줄 알았어? 없었지 안 올 줄 알았지 아까 피디도 아기가 딸이 하나 있는데 어리대 피디딸은 어리니까 상견례 할 걸 자기는 엄청 먼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내일 모래야 내일 모래 아직 어리니까 참 자 아이고 물만 계속 드시네 그 시간 반 남았거든요 아이고 그만 좀 해요 좀 그 옆에서 이걸 왜 세고 왜 세고 있는 거야? 카운터 사리마 옆에서 이걸 왜 세고 있는 거야 방미에서 불어가는 사람한테 카운터 사리마 하하하하 그 시간 반 남았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피디는 왜 자꾸 시간 카운터를 하는 줄 모르겠어 하하하하 아니 유난히 차에서 오는데 이제 3시간 10분 남았습니다 하하하하 그리고 또 인터뷰에다가 3시간 남았구냐 왜 자꾸 그걸 시간 얘기를 해 시즌 1 때도 아빠랑 오빠랑 처음 만날 때 피디님이 자꾸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하하하하 시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TV조선에서 하하하하 때려봤어 때려봤어 하하하 호갯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라고 그랬었는데 응 가족끼리 호갯네에 대해서 안 했지 안 했지 구체적인 걸 얘기 안 했지 왜냐면 얘기하면 힘들어지니까 그렇지 가서 힘든 게 낫지 여기서부터 힘들어서 갈 필요는 없지 TV를 보게 되더라고요 딴 생각하고 싶어서 오 그래서 우리끼리 또 얘기를 잘 안 꺼낸 것 같아요 계속 말을 안 꺼냈나보다 저 날이 다가올 때까지 진짜 필요할 때만 얘기하는 거야 네 괜히 아빠 불안하게 하기 싫으니까 2시간 반 남으셨는데 벌써 2시간 하하하하 엄마 그래도 우리가 상견례를 어떻게 어떻게 하자 얘기를 안 하고 회피했잖아 응 그렇지 해야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할지 간단하게 상견례에서 별 나 약혼식을 해봤지만 상견례에서 별 얘기가 없어 음식 맛있게 먹는 거 밖에 없어 네 아 소화제 갖고 가자 내가 XX를 찾아봤어 내가 XX를 찾아봤어 내가 XX를 찾아봤어 내가 XX를 찾아봤어 상견례대화법 상견례대화법 어우 처음이니까 내가 XX를 찾아봤어 근데 금지어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 뭐예요? 뭐예요? 종교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래 종교 정치 1번 근데 우리는 뭐 종교 또 똑같으니까 종교는 똑같고 종교는 똑같아서 종교 얘기를 많이 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저 PD가 대박이더라고 응 상견례 때 별 얘기를 다 했더만 그래? 오 난 너무 놀랬어 무슨 얘기야? 아주 디테일하게 무슨 얘기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상견례를 했잖아 응 어디서 살 거냐 아 구체적이게 그렇지 중요하지 또 직장 때문에 어디로 집을 얻어야 될 거냐 또 뭐라 그러지 날짜 날짜 몇월달 달로 내년이 좋은지 내년이 좋은지 내년이 아 되게 현실적인 질문을 했구나 저거는 결혼이 확정된 상견례일 때 이거 또 확정된 거 아니에요? 상견례에서 상견례에서 얘기를 하고 상견례에서 어른들께 정하려는 거고 아 그럼 저희 집처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어요 저희는 결혼식을 잡아놓고 상견례를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결혼식 얘기가 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식 갈 때 그러면은 한복은 이런 식으로 색깔을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편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수민이네는 결혼을 언제 한다 이런 얘기는 상견례를 모르니까 주제가 이건 되게 넓지 근데 이날 얘기 안 하면 또 언제 만나서 얘기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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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 날은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안 하는 게 나아 이 현실적인 얘기는 그럼 그럼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좀 무거운 얘기일 거 같아요 어 맞아 지금 결혼을 확답을 줬지만 아예 완벽한 확답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상견례는 사실 어느 정도 확답의 성이 강한데 한 달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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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짜라고 하거나 거기서 뭐 집 어디서 뭐 아니 집 말고 뭐 몇 월 정도에는 올해는 몇 월 정도에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 그거 말한 거예요 어 그래 알았어 잘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귀엽네 귀엽네 뭐 프리티 프리티 프리티가 가요 가요 우리 프리티야 오 살겠다 진짜 아 그때 호칭 어떻게 했었어 그 아버지 어머니 아 호칭 진짜 호칭 어떻게 해 사돈 사돈 사돈? 결혼도 안 했는데 사돈 어른이 이랬어? 응 결혼도 안 했는데 사돈 어른이 이랬어? 모든 단어를 하려고 만날 겁니까 사돈이 결혼하려고 만날 겁니까 사돈이 사돈이 예비잖아 예비 아유 야 그거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예비야 이야 어색해서 말이 안 나올 거 같아 사돈 어른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지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? 눈으로 말했어 나는 눈으로 걱정하지 않아 난 해야 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동안 반대를 너무 많이 하셨어가지고 결혼식 날짜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세 분이서 얘기하신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나 없어 정확하게 확실하게 한 적이 없어 그냥 뭐 봄쯤 내년 봄쯤 또 꽃피는 봄이 오면 그냥 봄에 봄에 했으면 좋겠다 그냥 봄에 했으면 좋겠다 날짜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생겨낸 날짜가 생겨낸 날짜가 평생 했던 얘기가 오늘 이루어지네 뭐라 그랬지 내가? 나한테 얘기 때부터 결혼은 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응 여섯 명이서 하는 거라고 응 내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불만이 있어서 못 사는 집안들이 많잖아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섬기라고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두 명이 하는 게 아니다 여섯 명이서 응 이렇게 세 명 거기 세 명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 그럼 너는 오늘 가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 엄마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이고 딸이 아니라 거의 진짜 애인이고 연인이었지 맞아 선배님 애인 같은 딸이지 어 아빠가 자꾸 저러면 너무 슬프잖아 아 힘들다 날짜 미룰 수 없나? 누구 달라고 저희로 아 힘들어 아 힘들다 아 힘들다 마찬가지일 거야 집집마다 다 힘들 거야 보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보내려고 하니까 보낸다고 안 한 데잖아 요새는 결혼한다 응 그런 데잖아 시집간다라는 표현을 요즘은 안 쓰지 결혼한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? 장가간다 시집간다 장가간다 그래서 아까 내가 노래까지 불렀잖아 응 뭐라고 가네 가네 갑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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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집간에 시집간에 열아홉 세색시가 근데 되게 슬프다 시집을 간다네 간다네 슬프지 왠도 울어 왠도 울어 왠도 울어 왠도 울어 왠도 울어 어우 눈물나봐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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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19세 세색시가 19세 세색시가 시집을 간다 얘는 시집을 간다네 쟤 17이야 어? 17이야 정신연령이 저걸 누가 30살이라고 어떡해 확실하게 punct while 10세 세색시가 공공공공공공공 6 은endra 네 이를 우리야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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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영식 선배님한테 수미인은 거의 전부거든. 하아... 아마... 떠나면은 아마 그 마음 자체가 막... 하아... 몸에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. 꼴뱀은 갓덕이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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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도 비비아나 유학 보내놓고 프랑스에 같이 갔다가 집에 와서 비비아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슬프더라고. 결혼해서 간 것도 아닌데.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어. 근데..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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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